그래서 재빈이가 오케이 그래서 보카 1에 15 아 1에 5 하기로 했네요 1에 5라고 했죠 어우 이거 한번밖에 안했어? 어? 천재인데? 천재인데? 이거 한번밖에 안했는데도 기억이 다 날 정도면 오케이 그래서 문어는 네 문어는 뭐였더라 악타파스 악타파스 쓰는 방법은 뭐라도 해보세요 뭐 피에 좀 섞이잖아 뭐 피에 좀 섞이잖아 응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응 뭐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뭐 이때 수업하기 싫어